제천시장 이상철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침에 16명, 밤에 11명 등 총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은 1142명 검사에서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확진자들의 경우 A교회 19명, B기관 3명, 4명, C의원 3명, 사적 모임 10명 등 동시다발적으로 집단 발생하였고 타지역 확진자를 접촉하였으나 뒤늦게 통보된 상황과 최초 감염 경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 함께 있어 신속한 감염 차단이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그중 신도 45명 중 19명이 집단 발생한 A교회의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타교회와 달리 예배 후 신도가 모여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대부분의 교회에 감사드리며 혹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집단 감염의 큰 줄기는 잡은 것으로 판단되나 오늘은 요양센터의 요양보호사 한 명이 확진되어 요양센터를 중심으로 강범위한 조사와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안의 연속이지만 반드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오늘 또는 내일 각 가정, 교회, 학교, 식당, 모임 등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가 감염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백신 접종을 꼭 받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에서는 백신 3차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이신 분들과 18세에서 59세 중 질환이 있으신 분께서는 2차 접종 후 3개월 후부터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 접종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병의연이 없는 동양읍, 금성면, 청풍면, 한수면, 송학면 지역의 접종 편의를 위하여 다음 주에 각 하루씩 지역의 보건지소에서 3차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게 축소하여 개최를 준비하고 있던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을 전면 취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축제를 준비하면서 코로나 확산 추이 등을 살펴보며 개최 여부를 조율하고 있었지만 전국적인 확산 추세에 따라 아쉽지만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추가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센터 문자 등으로 안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